뭔지 모르겠다 이건 너무 난해하다 작품이 작품이 너무 난해시 먹어! 그렇지 자 12개면은 자 12개면 광선 사격시간이 50% 증가합니다 좋네요 이건 뭐죠? 결정타 보유량? 와 이거 계속 키워도 개멋있겠다 적을 질주타격으로 가격하면 결정타 탐약이 즉시 보충됩니다 와 이거 한번 근접공격 한번 만땅 찍어볼게요 근접공격으로 찍으면 개 재밌을 것 같긴 해 이렇게 살면 재밌을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사는데 수명이 5년밖에 안된다면 이렇게 살래? 난 안살아 어디갔어? 이 새끼가 갑자기 핫 꺾네 와 바삭 바 바 삭 그렇지 지구가 왜 오래 묶어요 이사람 지구 지구를 개 핫바지로 보네 이 게임 여자들을 위한 게임인가 아 정작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한번 5년동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야 개 쓸모없는거지만 이게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이 다는 사람들이 몇이 있네 자기의 그런 그런게 자아 그게 형성이 재밌네 우리 지구가 얼마 못가는거는 배제를 해야지 지구가 갑자기 내일 오바마가 미쳐가지고 머리에 갑자기 종양이 와가지고 에이 에이 소련 에이 하면서 갑자기 핵폭탄 빡 날리고 이런거 아니면 와 뭐죠? 와 이게 결정타구나 조졌다 개좋은데 한번에 닿아보시네 아 이제 소련 아닌가? 지금 몇년도죠 여러분? 이 게임 목적이요 이 게임 목적이요? 아 지금은 제가 뭐 먹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원래 퀘스트를 깨야되거든요 제가 퀘스트를 깰게요 갑자기 니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빨리 그냥 퀘스트를 먼저 깨겠습니다 아 이게 원래 본편 내용의 프리퀄인데 그니까 옛날 얘긴데 지금 과거와 현재를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커든케이라는 그 감옥 그니까 엑스맨에서 보면은 엑스맨들이나 어벤져스 보면은 이제 그 특수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 가둬놓는 그런 어이 여보세요? 어그런 저 감옥에 저도 잘 듣고 바로 요고 쟤랑 같이 일하다가 정되겠는데? 근데 막 쟤랑 같이 일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쟤가 내 오빠 죽이 내면 어떻게 해? 근데 프로토타입은 오히려 2가 더 재밌었어 1보다 1은 그냥 저거였고 좀 1은 좀 신박했고 헤드샷 얘가 최초로 탈출한 앤가? 어 맞을걸? 얘가 탈출한 앤 맞을거에요 얘가 커든케이라는 그 초능력자들이 있는 거기서 최초로 탈출한 관종이에요 관종이야 나 쏘면 다메요 다메 이봐 다메 총을 어떻게 쏘는거야 개아파 개신나하네 미친 아 이건 저격이 있어 야 아 이건 저격이 있어 아 이거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되겠다 아 어딨어 총 쏘는거 아이 미친 잠만 어딨어 아 이걸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 씨 씨 씨 씨 제가 요걸 안했네 요거 줌 땡기는거 집중해서 애들 시간이 멈추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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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밑에서 나와 아 아 아 개 거짓말이야 이씨 아 아 저 왼쪽 뒤에도 있는데 뭐지 개좋아 개좋아야 개징그러 나보다 더 관종이야 이 여자애 끝났나 아니 무한으로 나오는 무슨 치쿠요미애애야 아 그만 나와 야 아니 이 미친놈들아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아 짜증나게 하네 예스 마암 아 아니 뭐 언제까지 나와 이거 게임이 한두 번 나와야지 무슨 전체 인구 다 나오니 있네 음 흐흐흐흫 오케이 마 보우 아 마 보우 아 마 보우 아 마 보우 마 보우 마 보우 마 보우 마 보우 마 보우 아 아 마 보우 주요일이라 주말에 게임 다 못한거 여운 남아가지고 지금 게임하면서 재방송 라디오로 듣고 계신거 저도 모르는거 아닌데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잠깐 나와서 그거 누르시고 채팅한번씩만 쳐주고 들어가세요 채팅 지금 뒤졌거든요 채팅 김미우가 지금 뒤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드립한번 쳐주시고 짜져주세요 헤드샛 헤드샛 어 개많어 야 아니 야 야 야 야 그거는 활성화 시키지마 야 알았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안 부를게 귀찮게 안할게 아 메가트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귀찮게 안할게 가 나이스 미안해 미안해 뒤졌구요 뒤졌고 뒤졌고 아이 원하긴 했는데 너무 의미없이 채팅이 빠르잖아 야 의미있는 의미있게 좀 써봐 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 미친거같아 아 되게 깼네 네 네 본편의 프리퀄입니다 본편 옛날 얘기에요 본편 전 얘기 조금 이따가 열두시 되면은 제가 불타는 삼십분 하고서 심즈3 방송할거거든요 어 어 어 그때 그 관종들 많이 오실거니까 음 그때 우리 청자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보 아 포 포 어 미안하니 사기 깔뻔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포 포 그래 알았어 포 그래 늙으면 숫자 막 3인지 4인지 이해 안되고 막 그래 300만원 붙여야되는데 400만원 붙여가지고 에이 제가 100만원을 다 붙였는데 에이 그래서 전화 걸면 막 사기꾼인줄 알고서 100만원 안돌려주고 막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 내 친구가 실제로 그래갖고 400만원 붙여갖고 병짓는적 있단 말이야 이해좀 해 됐다 이씨 워 아 뭐야 6개나 줬어? 아니 아니지 심지어 12시여 12시에 열려요 아직 안열렸어요 아직 출시가 안됐어요 12시에 출시되요 야 400만원 날렸으면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겠냐 그 400만원 찾으려고 그 새끼 잡으러 다니고 있지 또 위로 올라갔어 아 큰 편이야 이거 어 내려왔다 좋아요 아 개좋은거 같애 이거 광속이동 진짜 개멋있어 개멋있고 스피드감도 있고 따라잡는게 이게 개꿀잼이야 약간 스티치 잡는 느낌? 그 저기서 그 저기서 호그와트에서 어 개재밋네 페이데이 재밌어요 님들 난 페이데이는 항상 살때마다 후회해 개같은게 무슨 일이죠? 블랙홀 주시고 짜지세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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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줌마 개웃기네 개기없네 야 야 이새끼들이 이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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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내려 내려 아이 개재밋단 말이야 이거 날라다니는 거 어디갔죠 아 저기네 자 갑시다 어 뭐야 아 풀리면 어떻게 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이 미친놈 어디루가 야 이상한데로 가네 아니 점프를 뛰니 야 하늘로 날아갔다 야 다져Yi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verstehen 여기 있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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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ied 허어어어 짠.. 찰! 어 안녕? 얘네 누에 고치됐다 얘네 동충 하초시앗 12시 50.. 11시 55분 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야 이거 그냥 잡아요 우웅 이런거 하지 말고 그냥 잡아봐 아 위에서 덮칠려고 그랬는데 아씨 꺼꺼 봐 꺼꺼 봐 꺼꺼 봐 꺼꺼 봐 꺼꺼 봐 크으ذ.. 으아 진짜 운전하는기분이야 근데 약간 개멋있어 해디 뭐죠? 캘리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미친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콩아 고마워 고맙다 지금 이것 때문에 놀래서 화면 보신 분들 우측카드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터뜨린다 이거 내려 이씨 이것들 이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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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야 탁 그러면은 11시 55분에 리방을 하자 어때 심즈4 신작 해가지고 심즈4를 3000K로 보자 왜 이렇게 세인치로우 갔냐고 색감 때문에 그럴거에요 색감이 세인치로우가 보라색 핑크색 뭐 약간 이런거니까 그런것 때문에 아마 그럴거고 나의 인퍼먼스를 세인치로우 같은 개게임에 비교하면 다음에 대신 뒤져버렸나봐 근접공격 이거 꼭 올려야 되겠다 재빨리 근접공격 저에게 질주 정지거품을 가두십쇼 아 저렇게 해서 빡 치면은 바로 정지거품에 하고 그 다음에 때려 죽이는거구나 오 개멋있다 우와 어 동네에 있는거 룸엔 다 먹었는데 동네에 있는 룸엔 내가 다 흡수했거든요 지금 세인치로우 이번에는 지옥을 간다고? 게임 돌았어 그거 어 그거 사람이 하는거 아니야 도라이게임이야 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치핍 아이 미친 못먹었어 아이 병신 다크소울 디엣이 나왔다고? 안한다고 안한다고 몇번 말해 어 선물 줘도 안해 그건 주면 주면 생각은 해볼게 아 저 하늘에 있는거 도대체 어떻게 먹는거야 개강냐 뭐 어떻게하지 아니 그거 맨날 암 걸려가지고 아이 이새끼 개못함 맨날 이런 욕들으면서 형이 나이서른에 그런 개쌍욕을 먹으면서 그 게임을 해야겠니? 꼭 형 힘들어 죽겠다 애기들한테 욕먹는 것도 이제 이 씨본새끼들한테 욕먹는 것도 이제 지쳐요 개꼬꼬마새끼들 이거 대가리 아이구 이새끼 꿀맘맞아 이러고서 톡 때리면은 측두엽 후두엽 그냥 다 그냥 뽀개질거 같은 그런 애기들이 말 이케새끼 개못함 이케팔새끼 뭐지? 이새끼 마크 안함? 아 뭐야 이 게임은 뭐임? 이렇게 화려하게 써더니 더 재밌겠다 이 지랄하고 있는데 형이 거기서 뭐라 말하니 형이 걷다대고서 얘기들아 야아 아빠 거지면은 컴퓨터 좀 아빠 보고 어떻게 콩팥이라도 팔아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좀 해달라 해 뭐 이럴수는 없잖아 아아아아 쯧 씨벌 어? 여기 거기다 얘 원래 사는 곳 뭔지 알죠 얘 살던 곳 아지트 아지트 음 본편에서 아지트네 근데 이거 어디서 페이퍼트레일 시작점 개극혐 올라가자 진짜 우리 동네 사람들 착해 진짜 밤마다 이 지랄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자 저번에 한번 몰았고 자 자 올라 올라가 서 자 봐봐 호텔 아아 저걸 못먹네 아 제가 인퍼먼스 노래 진짜 짱 좋은 것 같아요 개극찬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밟고 점프해서 그렇지 크으 이렇게 터치다운하는거지 못먹었니? 와 먹었는줄 알고 거기서 꺾었네 찐따야 음 찐따야 코앞에서 꺾었어 쟤 자 여기 가다가 점프 뛰면서 야 병났네 나 목표를 피하는 능력을 배웠네 야 생각만 똥도 아니고 이거 왜 자꾸 피하는거야 어? 어 일자로 맞춰봐 왜 이러니 이거 그냥 먹어 그렇지 그냥 점프 뛰어서 자유낙하했으면 먹는걸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자 이거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해서 먹냐 하면 이걸 먹어야 더 화려하게 싸울 수 있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뛰다가 뛰다 안돼 저건 안돼 너무 높아 저건 안돼 안돼 너무 높아야 자 미션 깨러 가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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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어디 해당 위치로 이동하라는거야 해당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라고 써있는 밑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오우 감사합니다 나 암 걸릴때 희열 느끼지마 죽인다 핑을 사용해서 근처에 얘가 있는지 찾으라고 어디야 누군데 죽어먹어 snow 릤야 어 저기있다 어 아아아아아야 غывng 아아아앜 극형 superheroes 아 Content 아하 패션바%. 오케이 으어어어어어어 오른쪽으로 갔죠 스캔을 하라고 A3 버튼으로 인근 카메라를 스캔하십시오 이 CCTV가 아니야? 아 이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았어 이거는 지금 왓치독스를 까는 건가요? 아 쉐인 바람피는 거 잡아달라 그러는가 보다 바람피일까 봐 그 EDD 보고 온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 뭐가 지금 겁나 아프다 나 어저께 소리 개 크게 질렀잖아요 막 이러면서 어 잠깐만 저 여자 저 여자 막 따라가네 왓치독스랑 인퍼머스 중 뭐가 더 재밌어요 어 인퍼머스가 한 4만 3천배 정도 재밌습니다 저 알죠? 왓치독스 엔딩 안 본 거 왓치독스 아예 엔딩을 안 봤잖아 그만큼 씹게임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게임 그렇게 엿같이 만들면 안합니다 오르륵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담이지만 아 아닙니다 네 왓치독스 네 아니다 디아이 디씨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던 건가 오 뛰어간다 어 여자도 눈치되다 뛴다 남자가 뒤에 보더니 힙합하자님 감사합니다 위로 올라갔거든요 사건났네 지금 여기 여자만 도망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뭐해요 이랬는데 남자 죽고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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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네 이거 약간 지금 페이퍼풀 트레일하는 기분이거든요 일로 안갔어? 추석때 저 방송 없어요 저 강원도 갑니다 이 사이로 도망갔구나 구석에 몰렸다 이 여자 어떡하냐 쓸개통장에 숨어 어디갔나 아 걸렸죠 어 뭐야 나오라고 하고 빨리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빨리 끌고와 그래서 끌고 가네 핸드폰 같은 거 떨어뜨렸나본데 개이득 임신 매매단 추적 임신 매매단 추적 자 차뻑해야지 자 차뻑해야지 자 차뻑해야지 일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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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뜨려 이거 아아아아아아 미친아 뒤질뻔했다 최잭 안녕 얘들아 짜지고 바로 일망타진씨 어 개좋아 개좋아 근데 심지포 막 지금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서 3000k까지 사가지고 막 했는데 개같은거 만약에 서버 막 밀려가지고 3시간 동안 안된다면 야 야 그런거 한두번 당한게 아니야 아주 한두번이 아니야 아 안되면은 다크소울 DLC해야된다고? 하아 아 우리집 근처에 암센타 없나? 아 암센타에 그냥 내 몸 맡기고 싶다 어 저기 암 걸렸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싶다 심지어 심지어 10분 뒤에 어 저기 또 싸운다 잡아죽여야지 요런 놈들 잡아죽이는 재미가 쏠쏠하자 어디서 어디서 거저든지 타고 있어 어 상남았네 얘 능력은 네온이라 그래서 네온사인에 있는 그 광 물질을 흡수해서 자기의 무기로 사용하는 놈입니다 아 오래 묵혔다가 써야되는거 저도 알고 있지만 아 재밌으니까 어 형 저는 어차피 리뷰어나 완벽한 게임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퍼펙터 게이머가 아니기때문에 재미로 게임을 하는거기 때문에 오히려 버거같은게 있는게 제 방송에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어요 재밌는 장면이 막 생길 수 있고 낑길 수가 있고 막 대가리가 갑자기 제가 어지도 말했지만 머리통이 갑자기 막 벽에 들어가 있는다던지 어 막 엄마 아빠 성별이 바뀌어있다던지 뭐 이런 버거들부터 해서 다 소리야 그런게 그런 버거들이 나의 그 방송을 조금 더 가득 채워주는거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런거 버거 많은걸 좋아해요 그래서 스케이트도 사실 살라 그랬는데 뭐 풀스3 뭐 그거 있어야된다 그래 아 뭐야 액박 이거 있어야된다 그래갖고 제 액박원 사면은 액박을 팔 지금 360 이거를 우리 형아가 그 뭐야 춤추는거 그거 하고싶다 그래가지고 형아한테 팔거거든요 뭐하니 이새끼야 아야 마지막이니까 시원하게 비싸게 한 번 쓰고 시원하게 고트 시뮬레이터 한 번 해주고 아마 퀴스포도 살거 같고 에곤도 살거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자 저 준비해볼까요 그러면 3000k 하고 그러면은 리방 해볼게요 지금 자 오늘 인퍼먼스 새 DLC 퍼스트 나이트는 여기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